안녕하세요 위생관계법규 수정 및 추가사항 긴급히 이게 보충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공유주방운영업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없는데 최근에 공유주방운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에 추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제가 교제가 나오던 시절에는 이게 공유주방운영업이 법률에는 반영이 됐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 규정이 되는데 교제가 나오던 당시에는 시행규칙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공유주방운영업에 관련되는 법률규정만 체계수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의 규정에서인데 세부적인 내용 시행령 규정이 시행령 규정이 제정되는데 2021년 12월 30일 이때 된 거죠 물론 이거는 12월 30일이니까 1월달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이 시행령 부분을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개정된 것을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오류를 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강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걸 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출제가 되었을 때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잘못된 지식으로 시험을 응시했다가 또 큰 낭패를 볼 우려가 있어서 10분 정도 보충해서 교재에 반영된 것과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련되는 것들이 곳곳에 반영된 것과 반영된 것과 대부분 다 공유주방 운영업에 관련되는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된 것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다만 이건 상당히 많은 것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건 한 두세 가지 정도 가장 핵심은 이게 공유주방 운영업이 신고업종이 아니라 등록업종이 아니라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부연대에서 시행규칙 공유주방 운영업도 교육받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는 시간에 교육시간이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에 들어간 것이고 그걸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보완 강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오류로 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재불찰이고요 그리고 질닷 게시판에 질문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아니고요 몇 명까지 오타 있는 걸 좀 수정하지 못한 것 같고 포함해서 이제 추록이죠 추록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정본이죠 수정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자료가 아마 있죠 자료가 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 위생관계법규 수정 및 추가사안 2022년 교재를 기준으로 한 거죠 교재 페이지 표시 78페이지죠 78페이지 보시면 시행령이 되겠죠 근데 시행령 22조 바로 위에 그러면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각종의 영업의 형태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8호까지는 78페이지 보면 8호 식품적객업 5가지 6가지죠 가나다라마 반대 고 밑에 바 밑에 9번이죠 9호 공유주방운영업 근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공유주방운영업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2조에서 정의해 봤던 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뭐 별 특별한 건 없죠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그게 시행령 규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12월 30일 날 들어가면서 그게 추가된 거죠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한 거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두 번째 88페이지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이제 8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허가업종 등록업종 그리고 신고업종이 되겠죠 기본은 특특시공고 신고업종이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뭐였습니까 허가업종에 해당되는 거 등록업종에 해당하는 게 가치가 적으니까 그것부터 보자고 했죠 그런데 이 공유주방운영업은 등록업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시행령 제6조의 이해가 있죠 시행령 제6조의 이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 1호에 보면 식품제조강호급 그리고 2호 식품청거물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공유주방운영업이죠 그래서 보충자료로 나간 거 보시면 1호 2호 3호가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문에서는 공유주방운영업이 등록업종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록업종은 과거에는 뭐였지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청거물제조업 이 두 가지가 특특시군구였는데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주방운영업은 등록업종이 되고 등록업종이 되고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두 번짜리 했던 특특시군구죠 특특시군구에게 등록한다는 등록업종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상 이거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친구하고 누구한테 등록하고 어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한 번 더 보충 AS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확인해서 보십시오 이거 하나가 핵심이죠 됐고요 또 나머지 것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93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행령 제27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될 영업자 시행령 27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8호까지 있죠 그 밑에 9호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규칙 그게 52조인데 교육시간이죠 이 교육시간은 그렇게 추가되는 내용인데 내용보다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되는데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이죠 신규교육은 이게 뭐하고 한 패키지로 되느냐 우리가 등록업종이니까 뭐였죠 아까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청가물제조업이었죠 특특시군구 그게 8시간이죠 개하고 등록업종으로 같은 묶음이 있기 때문에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신규로 할 때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8시간이고요 정기교육은 해마다 받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3시간 그래서 이거는 조문 안에 적혀있는 걸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2단틀이로 했고 그 옆에 살짝 적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공유주방운영업자는 위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청가물제조업자하고 같은 패키지로 묶여있으니까 신규교육도 마찬가지로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제조가공업자나 식품청가물제조업자처럼 신규교육은 8시간 정기교육은 3시간 이건 이제 이렇게 별도로 정리하고 조문으로 수정을 하려면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요정도 이거하고 요정도가 필요한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자 그리고 97페이지 준수사항의 적용대상 영업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9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영업자 등이 준수해야 될 사안들인데 그 준수사안들이 시행령 29조에 보면 7호가 있죠 고밑대 8호로 공유주방운영업자가 추가되어 들어가는데 다만 공유주방운영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은 길게 블라블라블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공유주방운영업에 이제 막 갓 들어왔는데 시험 문제에 오래 내면서 공유주방운영업자의 준수사항들 근데 준수사항 보면 대부분 다 대동소의합니다 대동소의하기 때문에 나와도 보통 상식적인 부분을 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냥 대상자에 들어간다 영업자에 보면 들어간다 그 정도만 표시해놓고 따로 그거는 하지 않았고 그거까지 또 따로 하면 이게 자료가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취지나 맥락 정도만 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표시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공유주방운영업이라는 거죠 요거 요거 두 가지가 특별히 수험학적으로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기억해서 보시고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시면 중요전문 확인학습 이건 제가 문제풀이할 때 문제풀이할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는데 문제풀이 또 안 들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4페이지에 보시면 중요전문 확인학습에 보면 여러분들이 조리사죠? 조리사 관련되는 벌칙 규정들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보니까 조리사 또는 영양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이게 종전에는 500만 원 내의 과태료였거든 근데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100만 원 내의 과태료였는데 본문에서는 그걸 반영했는데 제가 204페이지 그 내용을 미처 그래서 제 불찰입니다 근데 그걸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제풀이할 때 한번 제가 수정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오탈자 바로잡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그 두 가지는 위에 두 가지는 그대로인데 조리사나 영양사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종전에는 500만 원 내의 과태료였는데 이게 100만 원 내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이 됐다 그걸 수정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끝났고 그 뒤에 있는 221페이지부터 있는 건 저 우리 뒤에 핵심 요점 정리 집에도 그걸 그대로 다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1페이지 등록업종이죠 등록업종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심 요점 정리로 많이 정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22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허가업종 등록업종 그리고 신고업종이 있죠 그래서 공유주방운영업은 등록업종 어디다가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식품청거물 제조에다가 이걸 하나 적어 두시면 되죠 밑에 제가 추가된 부분은 아마 파일에서는 파랗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거 넣어 두시면 되죠 조금 전에 봤던 이거 어디 핵심 요점 정리집에서도 반영을 해서 정리한 거죠 한 번 더 복습이죠 224페이지 기타상 이거는 교육받는 거죠 교육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받는 거 대부분은 다 수정을 했어 그러니까 2년이었다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육시간이 교육주기가 2년이었는데 1년을 바뀌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걸 바로잡았는데 보다 보니까 그 핵심 요점 정리집에 그걸 수정을 미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22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교육대상자 기타상에 보니까 정기교육 2년인데 2년이 아니라 1년이죠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 그건 오탈자 차원에서 바로잡았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 224페이지 보시면 신규 교육이 나오죠 교육시간에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적석판매 식품청거물 제조 8시간이죠? 그 8시간 자리에 공유주방운영업을 하나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틀리노트 했죠 공유주방운영업도 신규로는 8시간이죠 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은 아니지만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식품청거물 제조업이 등록업종이잖아요 등록업종과 같은 묶음으로 보고 공유주방운영업도 신규교육은 8시간 그러나 정기교육은 매년 반대 이거는 통상적으로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적용대상영업자 역시 위에 보시면 7번까지가 식품 중간에 나와 있죠 식품접객업자인데 8번 공유주방운영업자도 영업자 준수사항의 대상자가 된다 그거 적은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크게 수험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그래서 교재에 특히 공유주방운영업이 신설된 조항이고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 미처 시행용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한 것을 수정하는 AS 수업으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잘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385페이지 이것도 문제풀이라고 할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정이 개정이 되어있죠 이건 385페이지 보시면 학교에 두는 의료인, 약사, 보건교사 관련되는 것이 385페이지죠 거기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18학급 이상이 어떻고 9학급,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대학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게 1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삭제가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문제풀한테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수험학적으로는 오히려 편해졌죠 이제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건 누구야 이게 학교의 장이 뭐 없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의료인, 약사는 학교장이 위초강을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몇 명 이상, 몇 학급 몇 명 이상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1항이 삭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교재가 나오던 당시에는 안 됐다 교재 다 나오고 나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업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주목할 거는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 주라고 하면 384페이지 좀 물어본다면 15조 3항이죠 15조 3항에 보니까 보건교사를 둘 때 대통령령을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둬라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둬라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가 몇 명이냐 몇 학급이냐 36학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료에 보시면 3항에 있죠 3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을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학교는 36학급 이거 뭐 출장에서 아주 높다 할 건 아니지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언급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출장가세 높다고 할 건 아니지만 개정된 부분으로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수정할 게 마지막입니다 실전모의고사 실전모의고사를 제가 하면서 6번 문제죠 1회 6번 문제 실전모의고사 1회 6번 문제를 보시면 1회 6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6번 문제의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은 모두 몇 개인가 쭉 다 망라해놨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공유주방운영업 이거를 넣으면서 제가 그 당시 이거를 그냥 신고업종으로 설명을 하고 정답을 처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 오류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심리를 끼쳐 들어서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주방운영업은 신고업종이 아니라 등록업종입니다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신고업종으로 해가지고 7개죠 신고업종으로 해가지고 7개를 정답으로 처리했는데 공유주방운영업은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신고업종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6개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정답 2번으로 정답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유주방운영업은 신고업종이 아니라 등록업종이다 등록은 특특시군구죠 역시 특특시군구 등록업종이다 이거 꼭 한 번 뽑아보시고 이것도 문제풀이하던 당시에 이미 개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 그걸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기억해 보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쭉 전체적으로 한 번 봤는데 대부분 그거는 공유주방운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다가 오류가 있거나 하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우리 질답 게시판에 거기다 다시 한 번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 보고 오류된 걸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주방운영업에 관련된 보충자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 설명 그리고 문제 잘못 설명했던 걸 바로잡는 강의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